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첨예하게 그렇게 갈등을 빚는 문제에 대해서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듣는 것은 다소 위험한 일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라면 그리고 그들의 주장이 납득할 만한 충분한 이유를 갖고 있다면 이 방송에서 소개해야 될 근거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더욱이 사실과 진실을 밝혀야 하는 그런 경우라면 더더욱 이를 널리 알려야 될 그런 필요가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10월 20일 날 동아일보의 이진구 논설위원은 피살 공무원의 친행인 이래진 씨와의 심청 인터뷰를 내보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아시다시피 이래진 씨는 해양수산부 공무원으로서 표류 끝에 북한 당국에 의해서 사살당한 공무원의 친행에 해당합니다. 이것을 한 다섯 가지의 핵심 포인트로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핵심 포인트는 처음부터 월북으로 뇌몰 단서를 찾았던 것 같아 피살자 행인 이래진 씨 주장입니다. 수색 때문에 지난달 9월 20일 오전부터 동생이 탔던 무궁화 10호에 있었습니다. 오후 6시 무렵에 군에서 배 구명조끼 전수조사를 요청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발언입니다. 해당 시간은 이래진 씨의 동생이 아직 피살되기 전이었습니다. 만일 이래진 씨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군은 해당 공무원이 살아있는 것을 알면서도 구조나 구출을 대신해 월북 사유부터 먼저 찾은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을 확인시켜주는 그런 주장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정부로부터 유가족들은 어떤 상황 설명도 듣지 못했다. 피살자의 행인 이래진 씨의 주장입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군이나 해경에서 진행 상황이나 관련 내용을 가족들에게 알려준 적이 없습니다. 뉴스를 통해 듣는 게 전부였습니다. 정말 이래도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나라가 이렇게도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반면에 유엔 서울인권사무소는 일주일 사이에 두 번이나 관련 내용을 조사했습니다. 이것이 이 나라의 인권과 자국민 보호의 현주소입니다.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는 개인의 억울한 죽음 따위는 고려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것은 곧바로 문명국가가 아니고 야망국가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세 번째 핵심 포인트는 월북 주장은 바다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지어낸 이야기다. 참고로 피살자와 피살자의 형은 모두 전남 완도 수상고 업과 출신으로서 바다 사나이들입니다. 동생은 남태평양에서 명태와 오징어를 잡는 원양어선 일등항에서와 선장을 지냈고 형도 바다 경험을 충분히 갖고 있습니다. 바다를 이해하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피살자 형인 이래진 씨의 주장입니다. 바다에 빠져서 오래 있으면 해풍 때문에 가장 먼저 입술이 마릅니다. 바닷물을 먹게 돼서 갈증이 극심해집니다. 낮에는 수면에 반사된 햇빛 때문에 눈을 뜰 수가 없고 그리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손발이 부르트고 몸에서는 기름기가 다 빠져나가고 오한과 두통이 옵니다. 그런데 아무 장비도 없이 하다못해 물도 준비하지 않고 달랑 구명조끼 하나에 뭔지 모를 부유물만 붙잡고 바다에 뛰어들 수는 없습니다. 월북을 작정했다면 최소한 오리발이나 물환경, 비상식량, 물 같은 것을 준비하는 것이 상식적인 일입니다. 실종 지점보다도 북한에 훨씬 가까운 곳이 수두룩한데 선장까지 한 사람이 조류가 반대인 것도 상관하지 않고 물에 뛰어들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의 인터뷰 내용을 정리해서 이중구 논술위원이 딱 한 나머지 이런 부연 설명을 더합니다. 국민이 피살됐는데 그 억울함을 서구열강에 호소하는 나라가 되고 말았다. 헤이그 밀사를 보낸 고종은 힘이 없어 그렇다고 치자 지금 이 나라에서 같은 일이 벌어지는 과닥은 무엇인가? 아버지를 잃은 아들에게 나도 마음이 아프다는 대통령,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월북자로 내몰면서 할 말은 아니지 않는가? 이 내용은 피살자의 형인 이래진 씨의 주장이 아니고 인터뷰를 행한 이중구 동아일보 논술위원이 하도 답답해서 박서처리해서 낸 자신의 단상입니다. 네 번째 핵심 포인트는 해경의 월북론 주장은 말이 되지 않는다. 피살자 형인 이래진 씨 주장입니다. 동생이 바다를 잘 알기 때문에 월북이 가단한 건데 앞서 말한 대로 바다를 잘 아는 사람이 장비 하나 없이 바다에 뛰어든다는 게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다. 진짜 월북을 하고 싶었다면 강화도 주변에 더 가까운 것이 널려 있고 죽을 각오를 하지 않아도 쉬운 방법이 수두룩한데 왜 굳이 32여 킬로미터를 헤엄치는 방법을 택했는가? 그것도 자기를 증명할 공무원증도 주민증 등도 다 두고 바다에 뛰어드는 그런 월북자가 어디 있겠는가? 군과 해경은 구명조끼 차용을 보니 미리부터 준비한 거라고 하는데 배를 타는 사람이 구명조끼 입은 게 특별한 일은 아니다. 한강 오리배도 구명조끼 입지 않으면 탈 수가 없다. 한마디로 기성전은 없고 결론만 있다. 기성전 없고 오로지 결론인 월북만 남아있는 셈이다. 이렇게 답답한 마음을 이래진 씨가 피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 다시 생각하는 것입니다. 피해자형의 정언에 대해서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이 사건을 석연치 않은 방향으로 몰고 가는 권력 주변 사람들을 지켜보면서 사실과 진실이라는 관점에서 이 문제를 접근해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가져왔습니다. 또한 죽은 자는 말이 없지만 억울한 누명을 덮어 씌우는 일이 이 땅에 절대로 일어나서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 짓은 짐승이 할 일이지 인간이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의 말미에서 피살자의 형인 이래진 씨는 억울한 일을 당한 가족들에 대해서 이렇게 정언합니다. 동생은 일남일녀를 뒀습니다. 정부가 월북 낙인을 찍는 바람에 고등학생인 조카 아들은 학교도 제대로 못 가고 있습니다. 친구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생인 딸은 담임선생님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친구들은 아직 어려서 잘 모르고 아이는 아빠가 해외에 간 줄 알고 있습니다. 사실과 진실을 따른 일이 그토록 어려운 일인지 이 정부 들어서 정말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지 못하면 도대체 국가가 무엇을 보호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어제 읽었던 진인 조은산의 비분 강개한 한 문장이 떠오릅니다. 왕은 역병이 아닌 북병에 걸렸소. 북한병에 걸렸다는 이야기입니다. 백성이 불에 타조고도 북이고 적국이 도발해도 북이고 신무기를 개발해도 북이니 과연 북병이 아니고 무엇이겠소. 정말 나라의 모든 일들이 정상적인 방법 정상적인 길을 따르는 그런 시간이 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번에 억울한 일을 당한 가족들이 더 이상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정직과 진실 위에 매사를 처리하는 그런 정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TV